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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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IO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의료진 일행이 남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왕국을 방문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인 이번 일정은 한국의료진을 초청해 왕궁 가족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에스와티니 전국 초중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교육을 위해 국왕인 음수와티 3세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2016년 에스와티니 국립대학교 졸업식에서 시작된 박옥수 목사와 음수와티 3세의 인연 개인 면담에서 국왕 기도회 초청 왕실 가족 진료 등으로 발전하며 지금까지 돈독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정 중 메인 행사인 2019 IOIF 마인드 컨퍼런스 에스와티니 국립대학교 콜루세니 캠퍼스 스포츠 인포리움에서 양일간 개최된 이 행사의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마인드 교육은 작년 9월 뉴욕에서 만난 박옥수 목사와 음수와티 3세 국왕이 교육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논의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그렇게 에스와티니 전국에 있는 900여 개 초중고교 교장들과 교사 대표들 그 외 정부 관계자들과 청소년들 기독교 지도자들까지 총 천여 명이 함께하는 2019 IOIF 마인드 컨퍼런스에 개막식. 박문택 IOIF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텐바 마스쿠 부총리와 에스와티니 국립대학교 총장 교육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텐바 마스쿠 부총리는 에스와티니를 위해 일하는 박옥수 목사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인구 중 63%가 청소년임을 강조하며 이번 마인드 컨퍼런스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라시아스 앞창단의 현지어 공연이 큰 호응 속에 분위기를 더하고 이어진 박옥수 목사의 강연. 명령식의 교육 대신 사고력과 절제력을 길러주며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유혹을 뿌리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에스와티니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제가 먼저 전체의 인사와의 유흥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의 인사와의 유흥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挑战은 다른 마음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더 관심을 가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연 후에 열린 리셉션에선 마인드 교육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리에 모인 랩인들은 마인드 교육에 대한 서로의 뜻을 나눴고 특히 한국의 새소리 음악학교를 시찰했던 음당구 샘피 들라미니 전 재경부 장관은 마인드 교육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마인드 교육을 전해주러 온 박욱수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래서 많은 많은 문제를 분해해보니, 특히 문의적인 문제를 전해주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일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린 어린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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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통해, 이것을 통해, 도대체 세상에 WE DO NOT problem 그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지지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지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2일 오전, 에스와틴이 정부를 움직이는 19개 부처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년마다 내각 개편에 들어가는 에스와틴이 왕국은 최근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새로 부임하면서 IYF와 협력 중이던 청소년부와 교육부 역시 담당자가 모두 변경됐다. 그래서 총리 측과 의논해 총리 및 전 내각 장관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 자리가 만들어졌다. 음바반의 총리실 회의장, 새로 부임한 만드블로 드라미니 에스와틴이 총리가 접견실에서 박옥수 목사 및 일행을 반갑게 맞은 후 19개 부처가 모인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강연에 앞서 드라미니 총리는 전 세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만들고 진행하는 IYF 설립자라고 박옥수 목사를 소개했다.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만난 다양한 제소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남성 훌리오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 범죄를 저지르고 중독되는지를 보여준다. 박옥수 목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옥수 목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아만드블로 드라미니 총리는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이 이야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의 부처의 장관들은 에스와티니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CLF에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다. CLF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한 목회자들. 특히 한국에 와서 직접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들었던 목회자들은 더더욱 박옥수 목사와 CLF의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하길 바랐다. 한국여행에서 2016년에 하자리던 것과 함께 일하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가르치고 하나에 올라와서 자체를 놓은 것과 함께 일하자들이 박사영은 부시소가 있었고, 한국에서 일을 통해 몇 년을 통해 그래서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지금 현재,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 변화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파스타 파키는 제 교육을 지원하고, 스와즈랜드에 지원하고, 스와즈랜드에 지원하고, 스와즈랜드에 지원하고, 스와즈랜드에 지원하고, 스와즈랜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파키는 파스타 파키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3일간의 일정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박옥수 목사와의 개별 면담을 신청해 복음을 들었다. 오직 성경만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는 목회자들. 그 중에는 에스와티니 감리교 총재인 구딜티 마수구 목사도 있었다. 박옥수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죄사함을 확신한 구딜티 마수구 목사. 앞으로 이 복음을 함께 전하자는 박옥수 목사의 말에 그러겠노라 기쁘게 답했다. 이 종을 주님 기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에스와티니에 있는 모든 삶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에서의 마지막 날. 4월 3일 새벽 5시. 드디어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와 박옥수 목사의 여섯 번째 만남이 이뤄졌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음스와티 3세는 한국 의료진들이 왕실 가족들을 진료한 만자나 클리닉으로 직접 방문했다. 많은 일행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고, 특히 의료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박 목사님, 또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왕복에 이렇게 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박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너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신 분인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일행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여러분 모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이곳에 갖춰와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셨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곧 검진을 받을 건데요. 검진을 받은 다음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와 음스와티 3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그러면서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국왕이 기증한 3만 평의 부지에 예배당과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뛰어놀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바른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에스와티니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양성하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국왕 음스와티 3세는 무엇보다 박옥수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에스와티니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고맙다고 말했다. 에스와티니와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IYF와 박옥수 목사가 가진 계획 또한 너무나 나라에 유익하다며, 에스와티니가 겪고 있는 변화와 발전에는 박옥수 목사처럼 이 나라와 시민들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확신에 차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항상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급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 목사님과 같은 친구가 우리 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스와틴이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많은 이렇게 발전이 있을 겁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 국왕은 박옥수 목사 일행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그라시아스 앞창단의 노래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다. 이어 한국 의료진들에게 건강 진단을 받은 후 박옥수 목사와 음스와티 3세의 여섯 번째 만남이 마무리됐다.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에스와티니 왕국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국왕이 있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될 수밖에 없다.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와의 면담을 마친 박옥수 목사 일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곧바로 이어진 일정은 요하네스버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목회자 50여 명과 함께하는 성경세미나 박옥수 목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 강연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요하네스버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 러스튼버그 이곳에 있는 마리나다 예수 인터내셔널 오순절 교회에서 아베라 케비드 담임 목사의 조청으로 CLF가 열렸다. 또한 전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슈페라우 마리암 현 주남아공 에티오피아 대사도 박옥수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이곳을 방문했다. 아베라 케비드 목사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CLF에 참석했었다. 당시 CLF를 통해 들었던 복음과 자신이 느낀 것들이 아직까지 생생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박옥수 목사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게 됐다. 말씀을 듣기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합창단이 부르는 현지 찬송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이날 설교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전갈의 독을 이기고 살아난 최요한 선교사 척수염을 이겨낸 최수현 학생 등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한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며 이제부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편에 서자고 힘차게 외쳤다. 성경을 읽지만 우리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본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면 죄인이래요 의인이래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stimmt. Güven이래요 불가아 desdeさ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ait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보컬을 더 스 себе 인사의 생각을 Army 우리의 의견이 맙ait어 종류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상에 대한 당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나는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제게의 의견을하고, 나는 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날 CLF를 준비한 아베라 케비드 목사는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방문해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그래서 저희의 이quote 기록을 받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씨를 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할 것이다. 현국에서 미국의 이노받아 하우수는, CLF를, 나 그리고 나는 광복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학교에 응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에 대해 취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몇일이, 거의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와 바스터드 파크의 목소리도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박옥수 목사 일행은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해 딥슬루디다 타운십에 있는 앤드류 모페레로 비숍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앤드류 모페레로 비숍 역시 뉴욕에서 열린 CLF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박옥수 목사를 초청하게 됐다. 이곳에서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통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신 것임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 waist하순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받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슈에 찬양하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룹도 함께 즐기는 그룹, 그룹은 그룹의이 있습니다. 그룹은 그룹을 부르는 오늘이 다신ة 입니다. 그것도ölker에 대해 정말 신딹에도 사실과 그룹의 회사였습니다. 그는 우리원에 대해 제가 거룹을 нужamen입니다. 그룹 좀 더 받았을 때요, 일요일에 댄서에 있다면, 월요일 오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우리는 모든 것을 고맙습니다. 파스타 파크, 팀과 사람들과 파스타 파크에 대해 고맙습니다. 4월 4일 오전, 남아공 일정을 마치고 레소토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첫 번째 일정인 톰 터번 레소토 총리와의 만남을 위해 총리실로 향했다. 박옥수 목사는 레소토 왕국의 공식 귀빈으로 초청받았기에 공항에서부터 외교부 의전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했다. 이미 국제청소년연합 IUIF와 그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톰 터번 총리는 먼저 멀리 레소토까지 와준 박옥수 목사 일행을 환영했다. 면담에 앞서 박옥수 목사의 소개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남아프리카의 전통 노래를 선사했고 총리는 공연에 박수를 보내며 매우 즐거워했다. 박옥수 목사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예시로 들며 레소토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의 사고와 마음을 교육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애쓰는 총리를 도와 레소토가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박옥수 목사의 말에 총리는 매우 기뻐했다. 톰 터번 총리는 비록 현재 레소토에는 박옥수 목사의 소망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전세계는 곧바로 바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박 목사의 방문을 더없이 환영했다. 또한 레소토 정부와 함께 청소년 교육을 진행해 가자며 뜻을 모았다. 그 후 이어진 일정은 바로 레소토 국왕 리치의 3세와의 만남. 국왕 역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부를 두고 있는 IYF의 활동 내용과 마인드 강연에 대한 보고를 받아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을 흔쾌히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 전통 노래로 한결 화기애해진 분위기 속에 박옥수 목사는 레소토 청소년들을 세계 최고로 이끌기 위해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며 사고력과 자제력 그리고 교류하는 힘을 가르쳐 왔다고 소개했다. 이에 국왕은 박옥수 목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젊은이들을 이끄는 일에 함께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들을 지금껏 변화시켜온 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마음의 세계라며 곧바로 성경을 펴 국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라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전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내내 경청한 국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Yes,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Pastor Oksu Park to Lesotho and I didn't want him to come earlier than this because we were not well prepared. our wish was that as he comes then he meets all the people in the same day so that because we know that his schedule is very tight so I'm happy that he met the king today and the right owner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reception was very good and both the king and the prime minister were very pleased with his visit and they expressed their heartfelt gratitude for his visit 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Pastor Oksu Park to working with Lesotho and making sure that the mind education that he is offering to the young ones then is fulfilled and for him to work with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children and also for youth and for teachers. 오후 2시 다음 일정인 국회 특별 마인드 강연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한 박옥수 목사. 레소토 국회에서는 지난해 두 번의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며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기회로 장관 및 국회의원과 상원의원, 군부대 장성들까지 참석한 특별 마인드 강연을 열었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먼저 세피리 모타니안의 국회의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고 강연이 열릴 본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IYF 설립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국회의장의 소개 후 박옥수 목사의 강연이 시작됐다. 마음의 세계를 조금만 배우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며 IYF가 청소년들을 변화시켜온 비결을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레소토 청소년들에게도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력을 중심으로 가르쳐 10년, 20년 후에는 레소토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일하고 싶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레소토 국회에서는 레소토에서 훌륭한 청소년 교육을 펼치고 있음에 감사하며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을 대표해 상원의장이 감사장을 수여했고 국회의장이 레소토를 상징하는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의원들은 IYF의 비전에 공감하며 레소토에도 하루빨리 그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했다. 이 레소토의 계속하는 은혜와 공감할 수 있다. 이 레소토의 재판은 마지막에 따라서 국회의장과 강연을 만들고 공감하는 데이터에서의 일본은 fortale 중심으로 레소토 아바니 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귀빈 및 정부 인사 초청 만찬회가 열렸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레소토 IYF가 진행한 활동과 마인드 교육이 레소토 국영방송 LTV와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요청으로 만찬이 열리게 됐다. 부총리와 국회의장, 청소년부 장관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 정부 인사들, 사업가 등 무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부 장관이 환영사를, 부총리와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모냐니 모렐레키 부총리는 IYF의 활동이 레소토 청소년들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IYF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박옥수 목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봉사를 떠났던 최연정 학생이 소경인 엄마와 화해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연정 학생처럼 레소토의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도 행복해지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귀빈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뜻을 같이 하고 싶다며 박옥수 목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we are great honor to have such an international icon of somebody of the stature of the reverend. So we are greatly honored. We look forward to a special relationship. 다음 일정은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한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루 교회는 지난해 주1학교 교사 훈련을 통해 오순절 교회 연합회 회장 사모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번 CLF를 각 교단의 대표 비숍들과 목회자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도 오순절 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 부부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CLF 목회자들을 위한 그라시아스 압창단의 무대. 역시나 남아프리카 찬송 무대에서는 목회자들이 함께 일어나 음악에 잠기는 멋진 풍경이 만들어졌다. 박옥수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다윗 시대에도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신과 마음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며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힘차게 외쳤고 목회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욕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나님은 신선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면 거룩해지도다. 그렇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십수하면서 그래 그거야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So tonight may all of us throw our thoughts away. In our eyes we committed sin. It's like we're sinners. But if God says we're righteous, we are righteous. If God says we're washed, we are washed. If God says we're holy, we are holy. I will not believe my thoughts. I will believe the word of Go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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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aise the Lord. Yes, praise the Lord. I am very excited and very grateful to the Lord about the message that we heard from reverend. The message of righteousness and being as white as snow. By not paying attention to our five human senses, but paying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Given that the word of God holds absolute truth, I made a decision. The word of God is the final truth in my life now. And I'm so grateful. The reverend came to my land and preached this message to the pastors and leaders, Christian leaders in my country. I believe this is a contribution to change our country for better. I'm grateful.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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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